됐어 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해보는 것은 에스페 생명이 시작되는 곳 2에 1시간 경험치요 메소안 일단 뭐죠 메소안 아 그런 것입니다 아 처음으로 뭐죠 유니온 부하고 경험치 경험치를 안섰네 경험치하고 이렇게 부의원전하고 써보았습니다 몬스터 자본주차 뭐가 더 들어갈 수 있지 고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고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힘을 좀 아 여기다 제일 아쉬움이고 아 버닝이 원래 10지역인데 지금 60% 이게 너무 아쉽더라 채널을 옮기면 안되고 어쩔 수가 없는 아쉬움이랄까요 잼소토는 이제 숫자하고 몬스터 자본숫자라면 다 마무리되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무리되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손으로 없이는 반응 수행 합격 잠시 신선 도와주 도와주 그 도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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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느낌이 좋아요? 사냥이 좀 아쉽긴 하다 깔끔하지 못해 어 이제 다시 안정상 찾은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사냥 못하셔도 좋습니다 음.. 사냥 방식은 못해도 잃었습니다 위에 분신을 따라서 아래에 왼쪽으로 가봅다는 것이지 아, 세공은 천만테인 거잖아요. 아, 박원전이 너무 붙어져잖아요. 아, 유튜브에 아이템 컨텐츠 등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는 많이 부었거든요. 아, 박원 이런 거는 못 가야겠다. 아, 버닝이 너무 떨어지는데. 진짜. 아, 진짜. 그런 거지.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저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으음 으음 창가로 지나네 띄어놓는다고 천도네이론인거 같네 아 이제 슬슬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 오차 스킬이 빠져나 위에 빨아줍니다. 아, 저도 얼마나 먹을지 기대되네요. 약간 사냥이 좀 아쉽기는 한데 왜냐면은 이유가 있듯. 구해원천이 얼마나 효율을 발휘할지도 모르겠지만 아, 약간 아쉬운건데 사냥이 좀 이상했어. 깔끔하지 못했던 얘기지. 아, 저는 존재갑 200까지만 키워봤지. 아,untoFlren가 있는 강의 Warden 운명이 Godzilla 아, 그렇게 저 없ziękuję. mett HE는 walkthrough 힘을 나타進 아, extracting 주인공에 더 낭이 우리는 한국어 도전가다가 아 이 슬슬 메소먹고 마무리하면 되겠는데 아 멈췄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400만정도 어 아 뭐 어이구 어 7400만정도 한시간에 먹었구요 몬스터를 얼마나 잡았나 몬스터는 약 12500마리정도 잡은것 같습니다 12500마리에 7400만정도고 잼스톤은 8개를 먹었음이요 잼스톤 8개 그리고 7400만에 342억에 어 여기서 뭐 권해적으로는 에스페라 어 그렇네 물방울 속은 안나 아 이것으로 한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